제작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작진 뭔 참기름 넣었나? 제작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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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산소 해준다 들고 뛰어라 그거 아니다 통 잡아 다리에 올려 물구나무 시작한 첫날일거다 킥업해서 올라가는 것도 힘들더라 킥업후에 병물구나무 가능해졌고 벽에 몸을 너무 붙여서 쓰러질 때도 있고 안되는걸 알면서도 올라갈 때가 있었다 그리고 린데로 안보는 2주동안 잘 챙겨먹고 운동하고 먹고 운동하고 먹고 운동하고 처음으로 제대로 몰입했던것 같다 85kg에서 75kg 감량구간에서 근육량은 1kg가 더 늘어 최대치를 찍었다 발목, 어깨, 팔꿈치 모두 회복하고 이제 속도를 좀 내서 기어가려고 했는데 눈앞에 이상한게 나타났다 눈앞에 이상한게 나타났다 아 나 뒤에서 잠좀 자겠다 롤 롤 롤 롤 롤 진짜 발레가 되실 조건을 충족하셨습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뭘 저런데요 거부하실 경우 또다시 우물쭈물거리다 40대가 오고 50대가 올겁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 그래 진짜 벌레가 되신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여정을 시작합니다